아 맞아 이거 해야되니까 깜빡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은혜님 어서 오세요. 심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랐어요. 이것이 바로 했을 것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아마 공지를 다시 또 트게터에 투덕투덕투덕해서 올릴 테지만 제가 2월달에 원래 지금 정기적으로 방송을 하잖아요? 이렇게 계획표 써가지고 어떻게 될? 2월달에는 2월달만 이걸 다 없애고 지금 다 없애고 비정규적으로 비정규적으로 방송을 킬 생각인데 방송을 켰을 때 내용은 지금처럼 게임 방송이 아니라 조금 약간 독서실 분위기랄까? 그럴 것 같아요. 독서실이거나 아니면 헬스장이거나 그런 느낌으로 방송하게 될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스펙어 배달 스펙어 배달 이렇게 진행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학구열이 갑자기 뿡 나가지고 제가 이 사이트를 어쩌다가 알게 된 거긴 한데 아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되지?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방송을 트긴 튈건데 언제 트.. 그러니까 트는 시간은 어쨌든 한정적이긴 해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와서니까 일단 한입만 먹게 오늘 저녁 갑자기 저녁을 소개하는게 더 바빠졌다. 만두 왕만두 3개와 비빔면 어 강좌를 듣는 시무마의 모습을 본다거나 운동을 하는 시무마의 모습을 본다거나 소통을 하긴 할건데 조금은 줄어들겠죠? 제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채팅 치셨는데 그거를 무시한다거나 그러진 않을거니깐요. 그렇게 무시할거면 차라리 방송을 켜지않고 공부를 해야지 아니면은 그건 그런것도 하긴 할거에요. 음 음 음 어 같이 영화보기 물론 영화를 영화나 드라마를 방송중에 틀순 없지만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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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지 미리 공지한 다음에 서로 같이 동시간대 틀어서 같이 하는거죠. 아 수박권님 어서오세요. 심화 아 이거 여기다 저기 아이고 깜짝아 네 2월은 그래서 2월달에는 스케줄표가 올라가지 않고 비정규적으로 비정규적으로 어 이거는 조금 모습을 오랜만에 보여드리면서 해야겠다 하는 날에 출구할건데 방송시간은 얼추 비슷하긴 할거에요. 켜게 되면 어쨌든 제가 시간이 나는 시간이 항상 고정적이니까 아 아 으 으 엄청 맛있지요 음 찐만두인데 굽기도 했어요 비빔냄만으로는 영양가를 얻기 힘드니까 비빔냄만으로는 만두를 음 음 그래서 아 아 으 으 으 맛을 좀 아는 시문마죠 물론 비빔면이지만 음 지난면에 만두라면 먹었잖아요 많은 거기서 남은 만두 냉동 남은 만두를 이렇게 다 식음 다른 방법으로 먹는거죠 와 으 으 으 으 으 그래서 뭐랄까 2월달 가장 12월달 중에 12달 중에 가장 짧은 달이잖아요 그 짧은 달에 여서 조금 용기내서 조금 방송도 주춤하고 있으니까 주춤하는 약간의 슬럼프 기간을 조금이나마 스펙업을 쌓는다 생각하면서 극복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2월달에 2월달에 어 시무마 방송 알려면 떴어 들어가보니까 오 시무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들었더니 어 시무마 여기 있는 강자들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본다거나 또 갔더니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시무마를 볼 수 있죠 물론 문화생활을 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 시무마 오늘 방송 요거 보면서 방송 제 얼굴만 보이겠죠 이걸 보는 제 방 리액션을 같이 보면서 이걸 같이 보실 분을 구합니다 하면서 음 헬렌의 선물 어서오세요 심화 음 롤토체스를 오늘 하긴 할 거예요 원래 오늘 스케줄이 롤토체스가 아닌데 컨크러스 블레이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힘드니까 내 2월만 물론 또 2월 했는데 나랑 괜찮으신 것 같네 하면 또 약간 정규방송 때 넣긴 하겠다 뭔가 여러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는 그런 토가 하이하이 심화 아 투데이 낫 컨크러스 블럭 쏘리 쏘리 음 근데 음 카이사 너프 됐대요 오늘 패치노츠 원래 이런 거 안 보는데 하향에 카이사 보이죠 상향 요들 됐고 혁신가 됐고 제국 됐어요 사교계가 하향 됐고 안됐네 케이틀린 우르골 세라핀은 사교계인데 세라핀은 상향 됐네요 네 스웨인은 제국이면서도 스웨인이 상향 됐으니까 저거는 좀 좋을 것 같은데 신 음 그랬어요 몰랐어 한번도 사교계 쪽을 판 적이 없어요 제가 사학종황은 뭔가 변경이 됐다네요 음 이건 뭐지 고물상 문장 아 뭐 고물상 문장 하면 그런 거 소다색 구슬이 어서 오세요 심하 음 몰랐네 몰랐어 저 아직 실버니까 음 양은 했네 오랜만이야 심하 안녕 만두 햄 삐삐 면 왜냐면 양은 했네님 12월 달에 안 계셨잖아 잘 못 하셨잖아 그래도 어쨌든 12월 달은 조금 히무마가 스펠컵 파는 낙엽이랑 건물했어요 스펠컵 파는 시간은 갓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충처럼 밀고 그런 생활상 생활컴보를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음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아니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아 빗자루로 이리저리 쓸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대면이 어쩌지요 심한 왜 신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다색 구슬림 완주했어요 그래서 2월은 반복되는데 2월은 시무마가 조금 스펙업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비정규적으로 방송을 켤 텐데 방송을 켰어도 응 방송을 켰어도 지금처럼 게임이나 그런게 아니라 응 이런 강좌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본다던지 그때 대방송 때 그래서 화려하게 입었잖아요 소다색 구슬림 무슨 말이야 응 한다던지 아니면은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시무마의 모습을 본다던지 조금은 쉬고 싶은 날에는 어떤 드라마를 보고 있는 시무마를 본다던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보다 더 잔잔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12달 중에 가장 짧은 달이고 2월이 이때도 아니면은 또 이런 결심을 어 떨어뜨리기 조금 행동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물론 제가 또 이번에 컨퍼러스 블레이드 공식을 신청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드롭스가 되는 날에는 드롭스를 켜놓고 여러한 딴짓을 할 거니깐 알아주세요 컨퍼러스 블레이드 그 이만 컨퍼러스 블레이드가 아니다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음 아트님 오죽되어지만 한마디 주제 금요일 camouflage 아 그래요? 마침 신캐가 나오는 주예요? 몰랐네 표 하지만 심음아 심 coat 하지 않을 텐데 힘 如此 이게 후 아 수요일에 나와요? 제가 근데 수요일날 한다고 했어요? 수요일이 아닐텐데 원래 오늘 컨퍼러스 블레이드 그쵸 토요일이죠 컨퍼러스 블레이드 하는 날인데 이러한 얘기를 컴블 랭킹하면서 하긴 힘들 것 같고 먹으면서도 하기 힘들고 컨퍼러스 블레이드 자체가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는 롤토 체스로 바꿨고요 내일은 스케줄대로 그리스 할거예요 ・ ・ ・ ・ 다시 니가 슈즈님 어서오세요. 심하. 가이아씨구나. 나는 골드까지는 올라가 봤는데 그 이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일단은 그래서 2월달에는 고로타는 거에요. 또 이거는 지금 라이브로 말씀드린거고 그 써드릴거에요 트게터에 빨리 스트리머 파트너급이 되면 그 뭐지? 같이 보기 이런거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같이 보기 이런것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 파트너급은 아니니까 음 음 아 그리고 이번주 금토일은 음 음 제가 항상 겨울방학 때 되면 가는 그곳에 가기 때문에 야외방송을 하게 될텐데 언제 뜰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깜짝 방송이 되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수박권님 음 스펙업을 하고나면 방송도 뭔가 스펙업이 되겠지 스읍 스펙업이 음 음 음 음 으 아 으 으 으 아 으 근데 이분은 언제 오시는 거지? 원래 방송시간이 8시니까 8시에 맞춰서 오시겠구나. 제가 실버란 말이죠. 실버라서 이거에 맞춤분이 마침 가문에 계셔가지고. 아 맞어. 내일 방송은 그리스라고 하는 새로운 인디게임을 도전해볼 거예요. 음악도 대단히 아름답고 한 그러한 게임이라고 했거든요. 되게 기대중에 있어요. 플레이 방식도 조금 색다르고 약간 퍼즐같은 느낌? 근데 그분이 이미 같이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봐봐야돼요. 카스님 랭킹전 3명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시는 분을 데려올거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 아시는 분이 제가 지금 방송에 송출을 하는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의했을 때 같이 하는건데 그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못들었어요 네 근데 카스님 랭크가 실버던가요 실버던가 더 위던가 티머 conocen 시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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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ds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사유랭 그거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들어가서 나눠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유랭은 뭐고 개인 랭크는 뭐고 어차피 아직 뒷꼬 송출 안 켜놨어요 이제 킬게요 뒷꼬 켜놨습니다 송출 오신다는 한 분은 누구예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없어요? 네 어? 없대요 카스님 아닌가? 잠깐만요 뭐예요? 일단 한 판 하고 계세요 세 명이요 어서오세요 심화 잠깐만 잠깐만요 심화니 소문이 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컴벌 가문 내에서 롤뚜 찬스가 붐이 일어났거든요 롤이면 제가 지겠지만 로또 체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예요? 뭐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하고 있네 끝나면 너무 오라고 그랬어요 누구야 두류님 아 음 예 거기 오면은 괜찮은게 골드라서 점수 빨아먹을 수 있어 음 어쨌든 돌리나요 음 골드 실력이 아니니까 돌려요? 아 돌리자 먼저 한판 하죠 아이고 카스님 다행이십니다 아 그러다가 만나면 되게 재밌겠다 카스님이랑 근데 롤톡 모르겠어요 저 랭크에 보지? 뭐지? 점수에 많이 으 뭐지? 막 올려야 돼! 막 이런게 없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그냥 재밌어요 음 음 재밌어요 음 일반인 음 그럼 만날 수가 없겠네 음 그럼 만날 수가 없겠네 음 음 음 음 음 음 요즈 봤어요 이번에? 뭐 뭐예요? 뭐 봤겠어요? 음 사격에 줄어들었고 제국이랑 혁신가랑 혁신가랑 또 뭐였기? 컨닝하자 요즈는 성향 아니요 성향인데 스웨인이랑 세라핀 성향 그리고 스웨인이랑 세라핀 성향 요즈 어떻게 사용됐어요? 유닛 생성 확률에 올랐어요 유닛 생성 확률에 올랐어요 그거 대신 안 나오죠? 그거 줄었죠? 레벨 낮을 때 그 삼성 나오는 거 음 그런 말 없는데 어 그래요? 실험? 음 또 또 또 대충 봤구만 네 어 하고 있는데 그걸 돌렸네요 어? 좀 이따 시작할 걸 그랬다 그죠? 저렇게 일찍 끝날 줄 몰랐죠? 그니까 일찍 패망할지 꿈에도 몰랐네 음 이건 뭐야? 거인 해임 대사 촉진제도 좋아요 이게 뭐죠? 무슨 뜻이죠? 전략가가 누구예요? 전략.. 그 있잖아 초밥 나올 때 그 빨리빨리 뛰는 거 모르지만 몰랐던 거 한번 해보죠 뭔지 알아야 되니까 무엇이 궁극기 그 빨리빨리 그 빨리빨리 그 빨리빨리 여동 딱 유들 갑니다 수호 이겼음 알겠어요 저 유들 두개 나왔는데 아는 꼼도 꾸지마삼 버려구치삼 꼼도 꾸지마삼 아 카사린 이성인데 좀 아깝긴 하다 카사린 이성 뭐야 이 염탈꾼은 벌써 이걸 받았단 말이야 아 공세자댁을 요즘에 빌드업하다가 바꾸는게 유행이라서 박쌤 마사지 안따위면 씩 코ney 아 맞어 그리고 케이틀린 너프 먹음 뭐 뭐 너프 먹음? 몰라요 너프 먹으겠어요 아니 그런 폰 폰패치노트 말고 체대된 검자고 아 그런 것보다 2월달 얘기하는 거에 바빠서 어 정말 중요한 2월달 얘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 2월달에 방송 비정기적으로 합니다 왜요? 스펙업하는 달을 만들기 위해서요 음 반응 뭐죠? 그렇구만 어 살짝에 어차피 방송이 어 음 뭐랄까? 정체기 같은 느낌? 또 있겠다 조금 조금 저 자신을 스펙업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해결 음 데코님 어서오세요 심하 오 내가 이겼어 이걸 이겼단 말이야 그래서 저 딩거 가져갈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저 딩거 가져갈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정보했다 딩거 가져간다 정보했다 아 맞아요 데코님 머리카락 잘랐어요 일단 뭐 갖고 가지? 일단 블루 완성 카사진 3점 나올 거 같은데 범죄 조직 가야겠다 일단은 그래서 2월달은 여기 다시 방송중이 지켜놔야겠다 여기 다시 방송중이 지켜놔야겠다 비정기적으로 시무마 스펙업달 해가지구 방송을 키긴 키는데 켜서 봤더니 시무마가 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거나 그럴 거에요 쇽쇽 시합방송님 그런 식의 방송? 아, 배고파 아, 바꿔졌네? 안 바꿔졌네? ㅋㅋ 아니... 얘를 꼭 가야되나? 어허... 또... 뭐죠? 뭘 핑하고 간거지? 대체 이 핑은 두 방... 왜 사람들이? 샤코라도 하나 챙기겠지? 뭐라구요? 어이가 없네 샤코라도 하나 챙겨서 하나라도 미리 없애야 내 순방을 가지 와... 저... 어? 어? 판테신님보다... 더 랭크 났... 거든요? 낮은 사람한테 이럴거에요? 똑같음 나 실버 4입 아 그래요? 내가 4였나? 엄청나보니 역시 시무마야 저희 가문 오셔서 능거라건 야코밖에 저희 가문 오셔서 능거라건 야코밖에 아 근데 진짜 큰일났네 아 근데 진짜 큰일났네 하이버딩거 초밥에서 얻어가지고 연운이 하나가 더 있는데 꽂아줄 수가 없네 아 혁신가 아아 얘가 혁신가구나 서두를거도 없어 서두를거도 없어 아 음... 하이버딩거 혁신가였잖아 좋아 방송 송출중입니다 그... 혁신가 누누 스파이님 인데요 내 목소리도 아직도 못알아 아니 나 지금 배고파가지고 좀 약간 정신이 없어 아니 아무리 배고파도 아니 10년 모은 사람을 못 알아보고 아니 순간 말투가 저기랑 순간 저기랑 말톤이 똑같았어 LH랑 아 약간 기분 나쁘네 아 이거 뭐지? 카사디 삼성희도 본다고? 카사디 삼성희도 본다고? 위에 나이스 롤토체스에? 네 아이고 카사디 삼성이 들어오네 방송에서 롤토체스 한거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디콘은 송출중이지요 상관없어요? 빨리 어머니한테 저는 상관있으니까 조심해주세요 방송 탔다고 빨리 해 엄마? 내가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엄마 나 방송 나왔어 하고 빨리 우리 엄마한테? 응 카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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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죠? 이거 괜찮죠? 초보관님 어서오세요 심화 학자의 문장 고데기록 보관소 확률 12% 늘어나 학자의 문장 아 이제 공짜가 아니야 이제 좀 템을 만들어 볼까요? 잘해야 이기지 아 근데 이거 왜 안 나와 얘? 말하자마자 나오네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맡겨놨어? 안 나오게? 안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말하니까 나왔어 그럼 됐지 안됐음 망했음 이제 중간에 못 주네요 아이템 줄 수 있는데? 나중에 줬는데? 아니 똑바로 올려야 돼 어 똑바로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먹었다가 뱉었어? 대충대충 올려서 그럼 알겠어요 시우아 컷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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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겼다 반드시 컷 어머나 1위잖아 아하 다 마시는 거 골랐겠네 태식은 맨날 요들만 가니까 못 이기죠 세라핀 뺏으세요 세라핀 세라핀 주면 안 돼 세라핀 세라핀 올랐거든요 근데 상격이니까 세식이 형이 보면은 집착하는 게 있어 세라핀 내가 못 본다 에이 에이 아 이겨? 이거? 전락가? 요기 빠르다고? 이게 이거 말하는 거 저것도 아니네 양먹어야 되니까 저것도 아니었어 어 혁신가였어 너 혁신가였구나 몰랐어 내 목소리를 따라와 내 목소리를 따라와 세라핀 너 혁신가였구나 몰랐네 아니 올림은 3,4격인데 왜 안 올림 응? 올림은 3 혁신가인데 올림 그게 없어요 그럼 레버 파세 아니 레버 있다가 해도 돼 아니 올림은 세지는데 레버 왜 하나 에이 에이 괜찮 괜찮 아직 1위야 근데 신드라가 딜이 존나 세가지고 이거 혁신 드라로 먹고 살면 되겠다 얘 신드라? 왔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왔으 아 이번에 리산드라 리산이 그냥 밥도둑이네 이 새끼 거의 4성급인데 리산 엄청 됐다니까? 원래 리산드라가 딜이 존나 많이 나왔는데 얘네 게임 많이 해보나보다 혁신가였다 보니까 그 보상 패치로 해준 거 같은데 화공 너프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어 라빠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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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뭐 라빠돈 개우처 몰라요? 줘버렸어? 이미 늦었어 도련도 롤채 롤채게 잘해 아 그래? 전흥하이킹이야 아! 사교계 그거 못 봤다 나 그런게 많을 줄 알았지 어 차코한테 줄게요 고마워요 차파님 공격석도 50% 온 아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하게 갔네 이 사람 누구야? 힐링 우디루님 아니 하지만 아 카나하님 하이하이 심하 왔어 오세요 오 너 이 녀석 응 아 안 나왔어 이제 0승 간다 이번에 곰이 버프를 많이 당했다 곰 나오면 무조건 좋다 곰이 뭔데? 기계고음 오역신가 오역신가 기계고음 있잖아 올리베어? 아니 오역신가 기계고음 오역신이 그렇다고요? 어? 아 나 비프 있었네 아니 왜 신지들랑 했어! 하나도 없어 왜 없어요 질려 왜 넘겜 질려 왜 넘겜 지금도 오역신가 할 수 있네 응 가능은 한데 가능은 한데 여기 제이썬 뽑으면 체력신가다 다 모았다 기곰을 부패를 하고 있어서 좋았어! 좋았어! 어? 나 왜 이지? 아 체력이 오른다는게 이거구나 내가 어허 어허 여기 체력 그거 있구만 이거 그만 그거 있구만 뭘 어? 음 못 버리겠네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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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헤 아 당진했다 모노롤? 모노롤네이쿵 이거를... 이거를... 어서줘야겠다 에잇 불태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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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공이 왜 이렇게 나와 내 계산은 따르면 내 계산은 따르면 말이죠 여보 진리안은 진리안은 진리안은... 안 돼이 내 뼈로기랑 1차는 했나? 아 얘 세네 내 뼈로기랑 1차는 했나? 하공으로 갔구나 이분 한 번도 에잇 태영 가만히 하공이 하공이 다음 게임 하고 해봅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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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거 갖고 가야지 어차피 팔거니까 팔거야 서두를거도 없어 우르곶 개병신됨 노프당에서 와 심각하다 허허 졌어 이거 되게 좋다 전략화 뭐야 또? 공 세자 싫어 집행자 아 제이스 이거 때문에구나 잘못인거 빠잉 짐이 깼는걸 뭐야 없어 없어 하이머딩거 괜히 뺐네 없어 8레벨 가야겠다 8레벨 공 너넌생 공 음 아 8레벨 아니잖아요 아직 아니 다리우스 포기하세 안돼 그 범죄조직 아니 범죄조직 지금 저기할게 아니에요 어차피 범죄조직 손절해야되잖아요 왜요? 왜 손절해야돼? 어차피 7레벨 가야되는데 7레벨 안가? 레벨로만 오면 7.. 7이요? 7이 0이요? 7공수였다 아닌데? 5공인데? 7이 0이요? 7이 0이요? 7이 0이요? 예? 혁신한게 5공수니까 7공까지 갈수있잖아요 너 아아아아아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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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를 위해 타겠다 호잇 화공의 시대가 도랬다 사실 이거 7레벨 제이스 준거면 그냥 1등 하라고 준판인데 그럼 알겠어요 잘가다리 우스! 잊지 못할거야 엄체조직도 누가있어 아 샷고 모렐론 모렐론 다음부터 세라핀같이 스킬 넓게 쓰나주십쇼 에? 뭐요? 누구요? 모렐론 왜.. 아응.. 그래요? 그럼 지금 주지 뭐 지금 팔면 안되.. 뭘 파요 여기 있잖아 넘치는게 아이템인데 일단 롤체는 아이템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게 좋아요 무조건 야 너 가줘라 너 숨어있고 너 제빵 싸워 흠 아니 왜 안나오는거라? 왜 안.. 너는 왜있어? 너도 왜있어? 너도 왜있어? 너도 왜있어? 흠 음...... 你們 오 예! 감사합니다 시무마 시몬아, 열린기입니다. 기울이 너무 잘 붙는데? 시몬아, 운이 좋은 아이저. 샷컷. 블리츠 좀 BF 들고 있는 거 좀 아깝네. 아깝네. 괜찮아요. 무슨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뭐야? 너프 됐다며? 너프 됐다며? 누구 하나 실제 나가겠군.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죽여주겠지? 카라하고 카이사야, 저건? 왜 이렇게 써요? 족씨집 들고 있는? 두려움에 떨어라, 갈덩이들. 아니! 그럴 수가! 돌았다. 후마님 레벅 찍으면 저거 넣을 수 있어요. 뭘 넣어요? 3범죄지 넣을 수 있어요. 아니 그걸 떠나서 지금 댁이 없잖아! 관정철기병이 출천률이 제일 낮은 병종이었어. 진리언 잘가. 후마님도 약간 태식아재 같은 병이 있네. 삼성에 집착하는 병이 너무 심하네. 아니, 이왕 이렇게 만들었는데 해줄 건 해줘야지. 엄청 아까워하네. 저런 거. 큐레는 큐해야죠.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야. 어머, 내가 한 사람을 보내버렸어. 나를 따라라, 존나 세지네. 응, 아까 전에 나를 이기시던 분이 같구만. 어, 유미? 그러고 보니까 우르곳이 혁신가였어. 럭핀이 들고 있는 거 범죄조직임. 아, 응. 이거? º1 몰라. 몰라. 어떻게 해도 되겠지. 너 가져. 어허...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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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지 왔죠? 자꾸 빡쳐서... 어허! 이럴수가! 가고네! 환몬스킬 리필이여. 안 돼! 또 나왔어! 짜잔! 뭐야? 너 뭐야? 아니 뭐 내가 1위겠네. 미쳐.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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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또 없어. 왜 그러니 너희. 너희 무슨 일이야. 됐다! 됐다! 오, 나왔네. 존버, 존버다, 존버다. 성공했네. 아, 부두스. 나는야 나는야 부두스. 인수님 잘가요. 잘가요. 내가 갑자기 늦을 리가 있겠어. 아하. 한 대신 명 오래 살아남았네. 내 법칙이고 범죄 하나 넣으면 되겠구만. 범죄를 떠난다고요? 암살 쪄졌네. 흙쪄졸려. 범죄하여? 흠. 흠. 또 또 또 일단. 흑신관. 흑신관 챙겨 놓고. 허헠. 흠흠. 우흠흠. 우흠흠. 침. 냥냥냥냥 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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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필요없다 대천사의 지팡이 누구한테 줄까용? 자이로한테 줄까? 네 좋아하네 응? 네? 뭐라구요? 도움의 손길님 뭐라구요? 어? 힘이 넘치는 제이슨한테 줄까용? 아니 왜 이렇게 잘 붙여 제이슨? 제이슨한테 줄까용? 대천사 자이라 괜찮을듯? 그쵸? 자이라죠? 으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 썼어? 가라 아닌가? 아니었네 죄송해요 미안해 언젠간 다시 또 오겠지 이대로 그냥 8렙 찍고 불암같은거 넣으면 되겠는데? 뭐야 안돼 뭐야 빅돌아 다 쓸렸어 아니야 다른사람들이 저사람 죽여줄거야 저사람 죽여줄거야 맞아 굳이 내가 안해도 돼 흠 흠 흠 흠 흠 흠 일단은 사격에도 자이라가 받는게 좋을듯? 흠 흠 흠 흠 그거보다? 흠 흠 흠 이즈도 한칸 내려주시고 세라핀 옆으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니 또 칼샤 아 칼샤가 암살대였나? 도전자 아 도전자 안돼 뭐야 왜이러세요? 무슨 일이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오요! 그랬네 하하 한테 심리 그래도 순방하셨네 사위면 말씀에 따라주셨다 네? 레벡 안 돼요? 뭐 해볼까? 어? 됐네 레벡 되면은 다 레벡 누르고 다리우스 한 개 넣죠? 에? 다리우스 다리우스 왜? 에? 일단은 캐리어가 캐리어가 저거니까 범조니까 어... 어... 안 돼이! 이... 이거만 이기려면 좀 벌려놔야 돼요 이거 묻혀놓으면 안 돼 가이샤 가이샤? 가이샤 도전이잖아 샤쿠템 집어보는게 제일 좋아 보긴 하는데 몰라 이거 다 떨어뜨려놔요 웅기종기 다 찌잖아요 부쳐놓으면 못이김 잘했어 그러면 너 왜 용탐하니? 난 너 한번도 안갔다 더 떨어뜨려놔 더 떨어뜨려놔 안 돼 다 떨어뜨려놔야 돼 하이샤 하이샤 얘를 어떻게 하지? 하이샤 빨리 불질러 불질러버려 이거 카이샤템 샤쿠 죽이 낫지 않나? 그냥 그쵸 떨어뜨려니까 좀 버티죠 더 떨어뜨려놔야 돼 그냥 확 확 다 떨어뜨려놔요 오 아칼리 아칼리 떴는데 아칼리믄은 아칼리믄 이걸 어 그게 맞지 아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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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도 또 인유수 거 그냥 사방팔바 땅정도 오세요 흥 übers 시청자 board 하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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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당신을... 넣어보겠소. 아 나 마이크 꺼져 있었음. 아... 어쩐지... 저는 져서 대답이 없으신건가 했네. 아니 왜 7역시인가 안 갔음? 저 바빠요. 7역시인가 가기에는 범죄 수술이 너무 잘 붙었어. 바쁘다구요. 근데 샷코템이 너무 거진데? 응. 2개 사실 제일 큰 문제. 아니 샷코템이 너무 가지인데? 그건 저거 나오면 줄게요. 차라리 이럴바에는 이즈템 팔고 그냥 샷코 주는게 게이드가 아니죠?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 이미.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아 그니까. 아 샷코템이 너무 아깝다. 진짜. 샷코템 잘 붙었으면 1등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니까.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데 주인이 샷코템을 이렇게 방치한다고? pounds 어 뭐? … 이거 샷코 주면even DEQ 아니여, 그거 주면 안돼. 그건 안되. 왜 그래는거임, 자위라고 그럼 뭐, 누구? 자위라했는데 자위라. 자유라다 카이사, 아 AB. 자위라 아칼리 둘 중 하나 이미 줬음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빨리 돌리셈 아칼리 찾으셈 아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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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팔아 아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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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 아칼리 없다 이번 톱 넘겨보자 애들아 할 수 있어 쟤 뭔데 쟤 뭔데 넌 뭔데 넌 뭔데 너무 뭔데 찰코템만도 좋았으면 이겼을거 같은데 너무 아쉽고 이미 흘러간것에는 없고 놔둡니다 아쉽다 이거 용수제도 아쉽고 지쿠도 아쉽고 다 아쉽다 그냥 괜찮나요? 저희 여러분? 아, 리필되었군. 똑똑한 투자! 쑥대밭! 전원집합! 오! 실버 3단계 승급! 승급이다! 그래서 오시나요? 화려님? 아, 우리 지금 오셨네요? 뭐야? 돌은 불러야겠다. 그것만 올라갔다 올게. 그러고보니 이렇게 높은 신분이 지난번 롤체 이벤트 때 어, 보석은 본선 1등을 통과하고 티켓 딴 사람 줘던데요? 전혀 못 보셨는데요, 구축괴? 니 만트 안 줬잖아. 누가 줬지? 그때, 그때 싫어 줬나? 조람은 선반없는 얘기입니다. 왜 안 받으러 왔으면 어떻게 해? 있는 줄도 몰랐는걸? 있는 줄도 몰랐는걸? 있는 줄도 몰랐는걸? 고생하셨나요? 혜이의가 오는거야? 그런가 보다. 바르나 봐라~! 8명 올 수 있는 거 아내? 아니, 한 명. 랭게임. 랭게임 안돼? Burn? 롤차 타고 있네? 그럼 가야겠다 롤차 아니야? 아 저는 아님 이따 전화 있다가 하자 노고 있어 롤차 하는 거잖아 맞지? 어 어 밈 몇 시까지 있거임? 누나야? 내일 일가야 되니까 10시 너무 자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아? 부세라지니 어서오세요 심하 아 비하일리니 어서오세요 심하 일리오사 생각했다 누구? 그리고 도륜이 사라졌어 그 시벨 가뭄 분이요 카드점 뭐야 패치 안이오네? 응 3분 레알 오케이 그 디코방 보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방송 송출인거 아시면 여기 온웨어방에 오셔서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심은맛 방송은 순한 맛 방송인거 아시만 해도 난리나 아까 전에 꼭 참은거 몇 단어들 있었어요 1분만 기다려 주소 응 저 케이아우님은 레벨이 어떻게 되죠? 레벨이 어떻게 되죠? 실버 실버 응 그러면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자막 삐처리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 소비자 고발에 신고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배멈 배멈 근데 거리가 음 아 놓쳤다 아까 시켰어야 되는데 아 배고파 저는 오늘 비빔면에 왕만두 3개를 올려서 먹었죠 왕만두는 찐 다음에 한 번 더 기름에 구운 걸로 아주 맛있었답니다 아 배고파 불모 불모? 불모 올라갔어 불모라고 먹을거야 술 먹어 아 나 퇴근하자마자 소주 두병 먹었어 그래 너 지금 술 먹은거 같았어 안그래 아까 물어보려다 말았어 아 왜 자꾸 누구야 술 먹은게임에 돈에나 쓰고 가삼 아 나 컴퓨터에 또 나왔음 96퍼 사람을 컴퓨터로 만드셨네요 메이슨 여기 방송중이라서 너 여기서 한마디만 하면은 국방부에 바로 올라갈수도 있음 응 말할게요 받았습니다 잠시 전화하자 자 그러면 되잖아 찾기 어 내가 이미 다른 방송에서 한마디 했는데 딱 민원 들어오는거 없던데 저 시무만 7천원 신고정신이 있는 사람이죠 실수로 한번 말 당탄되니까 방송중인데 배달 없을때 배달 말 그대로 나 시무만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정신으로 신고할 수 있죠 260 260 200이가 얼마고 아 배고파 아니 컴볼 왜 이렇게 밸런스 이상의 장창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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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야 너 지금 화성총 니가 오래 안해서 그래 화성총으로 꼴바이더 시절 잊었노? 가게껄로? 아니 장창이 너무 사기야 화성총 근데 신기한게 케이하우 마이크 끄는데 왜 케이하우 목소리가 나죠? 메이스님 웃지 말아라 응? 아니에요 하투린데 아 아 물통 그걸 모르나보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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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나 가자마자 화성총 떡락한거임? 아니 니가 하루 정하는거 안해 이분은 절대 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응? 야 너 잘 시간 잘 시간 안됐냐? 메이스 아홉 피해 제출한다 빨리 잠이나 자이씨 어 자세요 진짜 허허 아슬아슬했다 아 아니 화성총 언제 떡락해 어? 별 수호자 도끼 위 예쁘다 화성총 언제 떡락한지 나도 몰라 내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 떨어지는것도 못봤는데 내가 화성총 떨어진걸 알겠어? 아이 많이 참았다 그걸 그걸 본인 입으로 말한다고? 와가지고 화성총 언제 떡락했네 위에 올라가서 물어봐 알았어 이제 위에 올라가면은 더 욕먹지 않았어? 지금 여기 위에 올라가지도 못해 지금 여기 방석 방석 켜져있으니까 욕 안먹는거지 자 빠르게 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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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들밖에 모르거든요 뭐야 범두가 범두가 내게 아니었나보네 이럴 수가 그러고서 죽겠는데 용병 갖고 왔네 팔아버려야지 아.. 내일.. 내일도 술 먹어야 돼 내일 우리도 술 먹어야 돼 술 좀 그만 먹어 원래 내일은 계획이 없던 일 원래 내일은 계획이 없던 일 하.. 으응 힘들다 좋았어 저 심으면 암살가 가겠습니다 요들이요 어 아 큰일났다 아 병사 안샀어 100개요 또 나왔죠 아 큰일났다 이거 나 못 깰거 같은데 아 아 못 깼다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수고하세요 내가 롯지 않았는데 요들은 진짜 안좋은 캐릭터 같아 40개 하아 여보 요들 안간다 네 음 음 음 으음 여보 요들 갈 기미가 아무도 안 내리는데 어느 게 날 거야 이게 어느 게 날 거야 오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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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어?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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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이런거 해보자 아... 두 번째 크림 못먹은 거 같은데? 두 번째 크림 못먹은 거 같은데? 그... 아... 아... 이... 아... 아... 마이크 왜이래? 오케이 방금만 더 켜져 있던데? 그래서 껐어요 제가 이거 디스코트 서버 문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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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폐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맞췄나보네? 아닌가? 그렇다고 하기에는... 아... 되게 쎄다 나 되게 능력을 이상한 거 가버렸네? 이걸 왜 먹은 거지? 그래서 케이아웃은 어느 데 가고 있어요? 저요? 응 아카데미요? 아... 예 네 뭐야 이거 연패인가? 아... 아... 슈바님이구나 왜요? 저한테 연패할 수도 있지!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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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폭탄 어디다 던지는 거야? 도대체... 아... 아 썸질러... 아 폭탄 어디다 던지는 거야? 아... 그럴 수도 있지... 으흠 으흠 흠 흠 으흠 암살가가 이거 있지? 암살가 가기고 있지? 암살가 가기고 있지? 슈먼이 증강 뭔데? 증강이 뭐예요? 이거 말하는 건가? 고철장? 재활용 쓰레기통? 네 근데 그게 무슨 뭔지 모르겠어 한 번도 고른 적 없어서 그걸 한 건데 안 지지 이건 초밥이 중요하다 저기 있다 암살자 있다 암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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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야 기다려 에코야 기다려 에코 아잇 이게 뭐하는 듯이에요? 아 나 필요 없는데 아 괜히 먹었다 뭐얘니 뭐얘니? 아 필요 없는데 가지실? 말이라고 하노? 흐하하하 개행복 누구 주냐 근데 이거 운전자 망토 용발이다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로고하놨다 분노한다 흑화한다 네 네 아 원래 블루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거 저기다가 해야 되지 생각해보니까 뭐야 이거? 이거 고장난 그거야? 나 중력 중력 잘못 사용한다 아니 시우마님 그니까 뭐 먹을지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 서로서로 그거잖아요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뺏고 싶잖아 뭐시한데 아니 시우마님 그거 뭐야 먹으려는 아이템 다 뺏어 먹었어 잘했네 뭐여?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거 보세요 60까지만 맞다 이럴때 이럴때요 빼빼로 좀 물고 감안하게 해야되는데 빼빼로가 진짜 없네 쉣 그 흡 어이 사람도 도적 도적 그거 뭐지? 뭐야 그거 가네? 안돼 암사있다 가네 이런 흡 흡 흡 흡 흠 음 으으으으 either 주머니 다운은 게 없다 요이씨 어? 뭐참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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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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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암샷 사고 좀 쳐보실까 암샷 암샷 저사람 돈 많이 모았네 두 분 다 60점 근처네요 조심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심하세요 심은마보다 아래입니다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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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인 아니 왜? 28일은 또 뭔데? 아 설날 가진 떡국 먹어야지 확실해 오는거지 어 28일이야? 주말이 아니라? 28일 금요일이네 안돼 일 끝나고 가야겠네 금토일이다 오예 이겼다 일 끝나고 가면 근데 기차가 있을까? 아니면 일 월도 있잖아 근데 연휴 기니까 영토전 끝나고 만나도 되지 일 월 하도 있으니까 저 때면 코로나 풀리지 않을까? 늦어도 토요일은 봤을라 어디보자 근데 내가 봤을때 영토전 할거면 토요일날 오는거보다 금요일날 오는게 남 졌어 잠깐만 사격이 아니 이럴수가 아니 이럴수가 아니 아니 이럴수가 아니 이럴수가 이어폰이 아예 반납 바뀌었나보네 방송에서 본명 언급 있는거야? 아니 누군지 모르잖아 이어폰이 아침까지 있었어 그러니까 아 씨 잘못 줬다 아 와 바보짓 했다 어? 나 그러고 보니까 이거 샷건은 있고 어 그런데 왜 에코론 안 꼈지? 아 이거 어떻게 안 맞았는데? 졌어! 아 아 덱이 또 너무 가득 쌓였어 아 이렇게 걸었다 안 돼요 어허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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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에코 확인 어디나 불러 가져가려고 에코 에코 살아있죠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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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핑 찍지 말라고요 안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야구지네 이맛에 롤채야지 아 아 아 아 아 누가 먹었어? 몰라 한두 장고밥이 먹었는데 필요했네 아 네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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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케이아옹 왜요? 아 내가 졌구나 가리우스 3성? 미치 않나? 아 나 트타가 왜 안나오지? 마음을 곱게 먹지 못하면 그럴 수 있죠 아 나왔네요 칙스 삼성 감사합니다 마음을 곱게 드셔야죠 부탁드립니다 살려가지고 레벨을 배워도 되겠다 아 뽀삐가 아직 못찍었구나 삼성을 아 혁신과 너무 쎈데? 뭐야 이거 너무 쎄 뭐야 어 수리도 있어 안 안간다 아 너무 쎈데? 아 시원님도 잡고사 누구요 뭐 저 계속 잡고있어 연승 연승 5연승짠데 누구요 누구 뭐 이기고있는 사람한테 뭐고 있는거야? 어 룰루삼성 룰루삼성 나오겠는데? 연승 미쳤네 어떻게 하는거야 나도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아 저 꼭 나 저 지금 꼴찌가 죽어야돼 아 지금 싸구근데 왜 안나오ㅜ 너 준비되어 그럼 어짜 아.. 열수가.. 흠.. 이게 뭐라? 6연승! 축하드립니다. 고인물이시네요. 그럼요. 셔코 나왔다! 셔코 나왔다! 5인수로 셔코한테 준 게 낫겠다. 응 응. 그럴 테지.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봄? 예? 운전말로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핫싸! 아.. 아.. 강화술사구나. 소용! 소용없어! 강화술사! 7연승! 수고유! 축하드립니다. 1연승 1연승 음 이제 템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어머나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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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룸나 피아니 어서오세요 심화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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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 살살하삼 아니 피를 시발 가고 가노? 오야지님 어서오세요 심화 아 이거 요들 같다 진짜 아 개망하게 생겼네 나도 잘하는 걸 어떡해 자아 누구 가져갈게요 누구 가져갈게요 와 이렇게 했는데 꼴등이 아니야? 비싼거? 한샷 안돼! 대고 갖고가죠 아이씨 아우씨 탐겠지 탐겠지? 탐겠지? 아잇 비싼거 탐은 뭐 어떻게다보면 맞춰지겠지 비싸 트리스테이는 왜 이렇게 많아? 럭스였잖아 네 라이 Ukraine 으응 음 우응 에이 쭈롯 에이 에이 쭈롯 에이 아 이거 멸망자님 서로 멈춰버리는 어머야 어떡해 어머야 이거 시기에 대여 가지도 않았는데 망가진 조직이 해도 됐어 대박 이겼다 들어가세요 어디부터 아 어느게 나올까요 초알 초알 아니야 한개 아니야 밀려주기 아 문세가 이렇게 뽑았는데 쭈롯타운 나왔어 샤코 샤코만 원인다 제발 뜻 한단에 묶여주세요 아유 감지 여기서 스타 이 녀석 어.. 진아? 럭스 개요반데? 럭스 한 10개 당한다. 10연승! 럭스 개요반데? 잘가. 어? 잘하면 버림먹는.. 럭스 개요반데? 럭스 개요반데? 7레벨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네, 범죄 암살 가고 있어요. 좀 무겁다, 언진냐. 나쁜 거 다 한다고요? euro권가 와, 나 이거 이거.. 잘못Die落 simplistic For those right now, 다ふ는데. 아 저거 럭스 뭐야 나 안해 아 저 럭스 뭐야 나 졌어 아 저거 어떻게 맞춰 쎄다 아 리롤토리에 걸 너무 너무 살았나 아 누구로 하는거지 어 아니야 이기나 이겼습니다 우와 11연승 졌어 가라 조금 어 셔츠고 왜 너 해봐 아 나 진짜 살얼음이다 살얼음이야 아 아 아 쉬워 만나면 안되는데 아 쉬워요 어허허 살살해 저 1성 3성 하나 밖에 없다고 살살해 아 이겼다 살살하라고 10 컷 10도 잘 안 맞춰줘 최대 11연승 연승 연승 컷 오케이 누가 안주나 연승 잘랐는데 11연승 13 13 쥐 저 한종루는 담보님을 빨리 쳐야되는데 재미있겠는걸 재미있겠는걸 오! 샤코! 샤코 너만 믿겠다. 얘 살아봐. 뭐가 나오냐. 얼어붙은 심정. 줘봐. 재밌게 노골! 콜. 저쌍! 한쪽 눈 감껏이면 내가 잡다. 한 대 맞췄다. 글쎄요. 1등 하고 싶은데. 나이스! 이거 갖고 가야 돼? 이거 갖고 갔다. 나 뭐하지? 순방만 하자. 딴 것만 아니야. 순방만 합시다. 엄도 갈 필요 없네. 아니 이거 갖고 갈 걸 그랬나? 이거 팔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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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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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요. 왜 또 영텀해. 나 영텀 하나도 안한다. 오야제님 다 탐. 아 그런거니 암살자 그거 있었구나. 이제 조금 삼성 나와서 힘들 수 있음. 뭐야 이들 다 갖고 있으면서. 아 죽어봐. 이들한테는 안되네. 괜찮아요. 마지막은 다른사람이 해주겠지. 저는 70점이고 4점은 아직 저한테 위협이 안되거든요. 안그럽습니까 여러분. 좋아 또 만나라. 아 저거. 샤쿠? 샤쿠한테 줘야겠다. 샤쿠는 이곳에 와이에서 브라움은 조금 아쉽기는 하다. 하지만 브라움을 빼고 얘를 하기에는 하리우스랑 정이 많은데? 아 나 얘 못 이기는데. 하타? 브라우니? 아 암살이다. 브라우피는 하겠다. 군이 되나? 또 죽었어. 또 순방이야. 트와이어. 아 빡친다. 빡치면 남번호. 아 베이가 하나 더 얹히면 돼. 잘가. 방탈한 지가 언젠데? 아 여기서. 고꾸리 울려버렸네. 아 베이가 2성이었는데 딱. 아 베이가 2성 못 찍고 죽네. 어떻게 이분은 내가 안됐네. 하이라야 너 위치를 조금 바꿀려야 되나. 아 베이는 아스날 광팬 수준인데 4등급은 계속하네. 아직 1위인데 점수 차가 별로 나지 않아서 한두판으로 끝날 것 같긴 해. 아우 아칼리야 어떡하니 아칼리야. 아 acqua. 님들. 네 무파마. 장인 라면. 신라면 블랙. 이렇게 컵라면 3개 있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3개 다 드세요. 안 돼x2. 저는 무파맛 추천이요 무파맛 빼고 신라면 블랙 장인 라면 그럼 장인 라면이요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 빼고 이럴 줄 알았는데 대식이 형이 트위치 빼고 알칼리 한거야 얼마 전에 먹었어 잠시만 잠깐만 여기서 뭘 갖고 가야 되나 휘바라기 아니야 이거 갖고 갈 거 거의 고신 고신 아 잘못 갖고 갔다 돈도 저게 더 많이 주는데 그러면 스위치 잘가 해보자 우리 우리 해보는 거야 어? 어? 됐는데? 몰라 너 다 줄게 그냥 아 확 하죠 아 나오... 아 이럴 수가 이제와서 자이라이 호이딩 해놓고 어? 요거네 혹시 목숨줄이 살아남는다면 아 저 유미때문에 힘들나 아닌가 어? 흐어 됐어 하이라 자이라 삼성 자이라 삼성 고마여 웨지 근데 제 마음의 목소리로 택하죠? 아칼리 이제 아칼리 나온 돈만 모으면 되겠다 아 당신이군요 아칼리 어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살아남아있는지 그렇게 해 말 수가 없어서 헉 안 돼요 안 돼요 제발요 아 이렇게 아쉬울 수가 시작해볼까? 근데 아칼리 2성이 아닌걸? 아 이거 아칼리한테 주면 되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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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2위야 또? 적어도 2위야 왜 이렇게 막들어오나? 우유준이 어서오세요 아 아 적어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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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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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탐해봐라 난 연탐하나일꺼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일 병중 패치 어떻게 되는지 나왔나? 아 아 아 아칼리가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아칼리가 아직 살아있다고! 어 어 이겼어! 이겼어! 여러분 이겼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아 쟤가 혁신가에 심장 없구나 미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브라운이 나왔는데 돈이 없다 일단 홀즈 긴거 3종 나옴 긴거 3종 나왔는데 거학 달고 있어서 상관없을 듯 아 그래요? 저 사람이요? 흐잇 응 시헤쳐있어 아직 연하 같다 이거야 아아 아니 이번에도 셰코템을 이상하게 볼래? 내 몸이에요 죽으싶은대로 죽을거야 뭐야 나 왜 나 왜 나 왜 죽어? 바로 왜 창당해버렸죠? 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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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핀 3종이요 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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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그래도 2위라고요 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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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한데 라면 좀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이엔 저는 아까 전에 먹으면서 했어요 먹으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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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에 대고 먹는 건 좀 선 넣었지 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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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거 흐酒 흐어 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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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를 한 번 더 해드려요? 수락이나 해주시죠 마지막 얼마에 도움드려주세요 다 면발에 묻은 국물 다 키보드 속으로 떨어졌다 예 키보드 모니터 켜 놓았습니다 다 면발에 도움드려주세요 다 면발에 도움드려주세요 케이 캐릭터 언제 바꿨어? 원래 이거 였는데 원래 저거 였잖아 그냥 파란색 감독 개비? 원래 이거 였는데 여기에서 큰 기억이 없는데 그렇게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자 또 똑같이 가볼까요 똑같이 가볼까요 트 트 트 트 트 트 트 트 이겼음 백개호감 백개호감 네 저도 백개호 갑니다 아 아까랑 똑같이 갈거니깐 건들지 마세요 그럼 뭐 가면 돼요 범죄조직? 예이 암살자요 암살자 범죄조직? 암살자 암살자? 건물사? 아뇨 그냥 암살자 하면 될거 같아요 일단은 뭐든지 계획은 일단 러프하게 잡아야 되는거에요 알겠어요? 2위였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양념어린이 어서오세요 심화 네 네 암살자 갑니다 머리 깨져도 암살자 갑니다 제국 가보고 싶어요 제국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제국으로 갈거에요 제국이 올랗대요 네 올려드렸습니다 음 아 이거 어쩔수 없이 이렇게 가야겠구나 야 이거 사교개 위치 어디냐 남의꺼 구경에도 없네 사교개가 네 화학공학과야겠다 공명이 화학공학과래요 아 이거 사교개 위치 어디냐 이거 사교개 먹었는데 이상한거 나오면 안되는데 도박 아아 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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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아아 진짜 저거 너무한거 아니냐 아아 아아 거기에다가 탱커 넣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요 요들은 박스장쓰 아아 이렇게 있잖아요 삼성짜리에 백시인가 뭔가 백시 1열에 놓으면 중간에 요들은 박스쓰니까 1열까지 갈 저거 안나옴 음 전 썩었는데 모르겠다 아아 네 많이 쓰세요 아아 아아 흠 흠 떡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아 이거 살짝 선 넘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아 꼬막 나와야된데 안 나오네 흠 흠 아니 굴코 왜 저거줬어 나한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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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흠 흠 흠 흠 화학공학인데 흠 어? 화학공학인데? 나 화학공학 아닌데. 뭐라고요? 아 이 사람도 화학공학이네. 이럴수가. 저는 화학공학 갈 수밖에 없어요. 화학공학이어야지만 그런 게 있다고요. 축복을 그렇게 받았는데 어떡해. 난 왜 가렌을 안 줄을까? 다른 사람. 이거 먹은 거 아님? 한 명. 두 분. 가렌 안 먹어요. 나도 가렌 안 먹어. 두 명이 겹치네. 아 여기 이 사람. 가렌이시다. 아카데믹하네. 이건. 대국에. 아 이기면 안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걸 줘버리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메이트로. 뽀뽀. 비싼 거 비싼 거. 고렴 편이. 비싼 거. 별 때 챙겨 된다. 비싼 거 비싼 거. 왜 이럴. 펜윤. 펜윤. 편율이 나왔네. 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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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국에서... 저게 뭐지? 제국 보라색이 누구예요? 제국? 싸이오 얘는 뭐예요? 거신? 거신 봉쇄자 북한이도 필요하네 아 망했다 놀릴 틈이 없었는데 한테신님 컷! 컷컷컷 바렌삼성이 나왔네? 개어반데 이거? 암삼성으로 개어버렸네 개어반데 파괴 아 개어반데 멀어 지점마법사를 빼고 아 맞다 양념오리님! 계신가요? 포스트에 있었습니다용 뭐야 돈을 이렇게 많이 줘? 아이템을 줘야지 아블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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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로 화학공화 쪽으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 번만 더 아 씻어 오예 케이틀린 너 부당했거든요 7연승 어 어 어 그래 그쵸 제국이 요번에 됐으니까 어흐 의아진님 통했군요 오 에 오 에 오 오 으 으 라인 맞추기 라인 맞추기 예 응 이번에 오늘 업데이트 해? 응 예 그걸 왜 이제 말해주나? 아까 전에 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방송 초반을 안 본 당신 활연승 슈웨인 슈웨인 아이씨 어허 아이씨 진짜 어허 뭐 어허 조심하십쇼 넥스 제가 먹겠습니다 슈웨인 아이씨 슈웨인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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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키팅 이기나요? 아.. 멋있네 네 혜식 형 퇴근하세요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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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럴수가 아이고 바꾸는거 실패했네 음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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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번엔 미롤이 너무 안 뜨는데? 저도 안 뜨고 있어요 아니 이호들이랑은 좀 얘기가 좀 틀림 응 놓고 아흐 아흐 아 아 음 음 됐어 다쳤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때? 이겼다! 왜 죽었지? 어이가 없네. 아... 다리가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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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드렸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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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발음을 흘렸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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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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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아쉬운 건 모렐로가 없다는 거 정도? 근데 검이 지금 남아. 어차피 이거는 버티면 돼. 이거 버티고 여기서 탭 나온 거 봐야 될지. 아니 이거 만제품이잖아. 응. 좀 분산해야 되나? 레벨업을 쳐놓는 게 낫겠지 조금씩? 레벨업. 리롤이 낫나? 다시 리롤해야지.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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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데미구나.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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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 owned. 믹 옆. 아 fant. 쥬아. 총검 총검 피가 개꿀 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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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 고학 좀 먹을게요 네 가지세요 최 최 뭘 빼지 트위치를 빼는게 나을까요? 아니야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나 템 잘못 쪘어 어 아 아 템 잘못 쪄버렸네 오 이겼어 아 음 음 문도한테 쇼진 줬어 어때? 잘 맞췄노? 문도한테 쇼진 줬어 뭐야 어떻게 저인 줄 알고 일로 왔어요? 뭐가요? 아니 어떻게 제가 다음 상대인 줄 알고 옆보러 왔냐고요 수상한데? 아까 멈춰 들어가세요 8연승 다음 수상한데 해불 이거 이제 의미 없지 않나? 음 베이가 넌나올거죠 백수나 본데 네 레벨업 오케이 쟤가 왜 이렇게 나와 쟤가 왜 이렇게 나와 아 하필 개식이 형이네 포필 포필 안 돼 왜 이렇게 세게 회식이 형 퇴근하세요 연습 끊어드리겠습니다 오! 이겼다 네? 수고하세요 뭐야? 왜 이렇게 세졌어? 네? 수고하세요 이제 세시 가지고 넣었어 수고 숭방했어 수고 아니 뭘 염터 마시냐고요 진짜 이분도 아니 안 돼 삼성을 넣었어야 됐네 신문 바마 났다 뭐야? 뭐에 끌려간 거야? 순간 하애 나바나바나바나바나바나바나바나 에 퇴근하세요 안 먹는 거 좀 이상한데 일상의 약하네 죽나? 나 죽음으로 해 아이씨 뭐야 태신경 죽었네 히트의 시기형이 있네 너무 세게 맞았다 죄송합니다 시우마님 욕을 제가 하려고 한건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네 이해합니다 이걸 진다고? 파이어한테 대천사의 지팡이 줬어 아 8연승 이후에 2연패로 사망 어? 심음 왔다 내가 너한테 사망 아 내 5성이 데려가지 말라고요 아 나 순방했네 네 순방했어 야 대단하다 나도 진짜 3판 연속이 오늘인데 3판 연속 순방을 하네 3판 연속을 하네 아 나 근데 쟤한테는 지는데 이거 이제 컴퓨터 만나도 이거 능력 보유된? 아니 안되지 아니 얘 나 왜 진지 모르겠어 얘 질 그게 아니었거든 네 저 카타를 샀어 카타 근데 카타를 못 잡아가지고 카타가 한참 돌았거든 근데 쟀어 유미가 카타에 붙어있었나보네 유미 카타에 못 붙지 않나? 붙지 왜 안 죽어 그래서 안 죽었나? 저 죽은 옆까지 옆에서 같이 주니까 문도 하나만 줘 제발 어 문도 내껀데 응 절대 아니야 문도 문도 내꺼야? 어 문도 떴다 안돼 안돼 어 나도 문도 아 얘한테 지면 망하는데 지게 생겼네 와 쟤 뭐냐 카타리나 너무 많이 더운데 저거 아니 됐다 이 사람은 내가 이기지 와 이거 카타리나 떼면 지겠다 이거 와 카타 미쳤네 아니 저 카타가 안 잡혀 어 카타 안 잡힌다 이거 와 개호바다 이거 저거 짜증나 2위 하나요 가이사 와 카타 이거 요네도 1성이고 럭스도 1성이고 제이스도 1성이고 그부도 2성이거든 문 아 문도 이제 나왔어 죽겠다 나 죽었나? 아... 이번 판은 어떻게 될까나 아이고... 버틴다 아 이거 모렐 나오면 이길 듯 모렐인데 누구한테 줘요? 이거 모렐 빅토르 아니냐 저기야? 왜 하지? 어... 이거 닭빅토르임 빅토르 마법사인데 모렐이에요? 모렐 마법템임 아 그래요? 몰랐네 모렐 졸래가 없어 응 아니 뭐 리산드라라도 있었으면 리산드라한테 줬을텐데 리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을텐데 시끄리지 못하게 네 마빠 저 탈론이 살짝 하자가 아닐까 오잇! 어? 이거 이게 진짜 이거 상대편 볼진영님 봐야될 것 같은데 오잇! 알로 오잇! 이거 빅토르 암살라는 그림이거든요 모른냐? 해볼만 하겠어? 누가 암살rated나요? fred 실패 알아? 출발 표 속 표밤 그리고 enta 이거야 슈 bere 등대 위치 옮기는거 멋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저 빅토르 끝까지 지켜야 돼 빅토르 아니면 그냥 왼쪽 구석으로 박아놔도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위치 옮겨요? 카타리나 바로 파고들꺼임 빅토르 왼쪽 구석으로 박아댐 완전 왼쪽 구석으로 박아댐 안돼 그럼 효과 못 터졌잖아요 죽는다니까? 카타리나 온다니까? 별로? 박스 했으면 상관없으려나? 아 문들은 아까 트레이더야 저거 탈론 빠지는데? 그럼 바로 카타로 들어오고 하지만 킹님도 없어 와 카타 이거 왜냐면 빅토르 계속 죽이고 있어 이거 봐봐 1위 했어요 나도 오늘 신부님 잘 치노? 그렇노? 세계 최강이랄까? 맨날 내 밑이였는데 오늘 내 위에 있는 뭐라구요? 우와 뭐야 연미보 미션? 작년껀데? 실버 2 아 저거 영어에만 아니었으면 내가 1등인데 명령으로 내 거 없네 살려워 얘 랭크야? 응 얘 랭크지 오야지랑 해 랭캠 투자 랭캠은 3인큐밖에 안돼? 오야지랑 해 오야지 하고 있어 4인큐 안돼? 응 좋아해요 좋아 자 이번판은 백게임 안해보겠습니다 지금 4판인가 3판 동안 백게임 안해보겠습니다 이번판은 또 뭐할까 뭐야 이거 다 뒤집기판이네 뭐야 뒤집기판이네 그럴 땐 그럴 땐 트위치 아니 직스 가져갔어 누가 아씨 어허허 어어 아까 본인도 ICIC 계속했으면서 아이씨 안했습니다 계속 안했습니다 예예 아 이거 너무 속상한데 아 뽀삐 먹을 거 괜히 직스 먹을라고 하다가 대답했던데 감사했다 무화하하하 정말 좋다고 끝 백게 나오 유들갑니다 으흐흑 앞피가 똑같네요 아휴 어쩔수 없음 또 화군가야되나 일단은 몇말 안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중간에 뜨는 애들 뭘 저한테 주는지 확인하고 가겠어요 그러려면은 아카데미 하나 정도는 사놨어. 아카데미 너무 나약함. 그거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성. 리얼 쿡쿡. 돌연변이로 가야겠네. 도연변이로 가야겠다. 도연변이로 가야겠다. 도연변이로 가야겠다. 이번판은 도연변이로 가야겠다. 왜요? 왜요? 오! 오! 돌연변이니까 아 우르곳에다가 온도에다가 하면 셀 것 같군요. 아 하이머딩거가 딱 하나 꺼두셨으면 좋겠는데 초반에 해버린거 있어. 참. 든든한테만. 어허. 화학공항 이렇게 나오고. 룰루빠이. 할앤드빠이. 필요없어. 가야될 길이 정해졌습니다. 초반에 좀 없으면 좋겠다. 그래 저 초반에서 뒤집게 가져가서 전략가의 왕관 가져가는데. 이대로만 해도 지겠지. 아아 도연변이한테서 아아 저는 세력 및 공격력이네 이번에 네 터치가 아닌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코곱무에 벌써 무대를 줬네 썼길래 줘봤어요 뽀뽀뽀 최대한 안아프게 맞는데 최대한 안아프게 맞는데 아 뭐야 아 94짜리 있네 B 아이씨 전략과의 한 거 못가져가겠는데 에이 한 판만 더 지어요 지어도 져도 져도 어이것이 있다 안녕하쇼 어 아이도 모아삼 아이 모아삼 아 나 이기면 안됨 아이구 아이 진짜 모아삼 아이구 아니 모아삼 아 아 이겼어 90이다 너무한데 네 전략관이 한거 먹지 말자 어 전략관이 한거 뒤집기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 다음판엔 또 뒤집기가 나와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도망하는거지 응 너 도망으로 웃겨 뒤집기 항상 무슨 나올 수 밖에 없어 하나인데 분개나 어허 여기 요들이 또 있군 아하 또 죽었군 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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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패 시우마 터픽이 당첨되었습니다 다행이다 뒤집게 없다 음... 돌연변이 돌연변이 왔고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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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냐 아 맞아 가사진이 있었구나 어허 가사진을 못 봤네 승격과 골코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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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안 떴어. 오른변이의 도전자가 있단 말이야. 오른변이 왜 맙냐? 오른별 판, 오른별 판, 오른별 판. 오른를를를를를레이요. 이겼다. 오른별 판이. 오른별 판이. 오른별 판이. 오른별 판이. 여기서 에코가 왜 나와 에코가라 에코가라 tá 에코가라 association 레이 흠... 어우 개꽃파 이렇구만 여긴 누구야? 주인이 없네? 여긴 어디가, 여긴 어디가? 여긴 어디가? 상당히 힘들어 보이네 상당히 힘들어 보이네 아...꽁아 줬어요! 말도고야 어때? 어 뭐할까 이거 약점 증강 먹으면 오야지 그거 필요 없어? 약점 증강 좋아 이거 먹으면 굳이 모렐 먹을 필요 없어? 아니 그래도 모렐로는 있어야지 요즘은 모렐로 필수 아니 아니야 그런데 약점 더 좋아 허사비 보다 약점 더 좋아 도와버려 약점 1.5티어 야 요들 하나 있던데 어디였지? 아 여기 있다 아 얘 삼성을 두 개나 찍었어 배 아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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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난동포니 나와야 돼 아이고 졌다 맛있게 졌네 누르고 누르고 어? 저거 뒤집게 있네 뒤집게를 근데 아무도 픽을 안 해? 아! 뒤집게 진짜 아! 나 템을 잘 녹았네 아! 뒤집게만 기다렸는데 개오바 참치인데 아! 한 대만 더 맞았으면 되는데 아! 정 안되면 그냥 비전마법사의 심장 좀 가지고 가야겠다 어! 막 낭독 붙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요들 대전 패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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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반동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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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세? 이겼다 5. 5. 내 시대는 끝났다. 라바돈의 죽음의 모자 괜찮나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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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사람 허수압이 단단한 것 봐 나의 성장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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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여기.. 카이사 많은 유닛이 없다.. 좀만 더.. 오.. 왜 안 뜯니.. 많이 쌀쌀쌀쌀.. 물기가 힐링 kilowatt.. 지금 일정적이야.. 지금 힘힓.. climate 시설.. 불만 되니까.. 앗 이렇게.. нев슬.. 잠시.. 이제 가게 되어나봐.. 이렇게.. 한테 옆에 있는데를 해야지 샷고를 때려야지 그럼 되나 안 돼 안 돼 잡아 탕 탕 탕 탕 오 나이스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슬롯이 찼는데 지금 슬롯이 꽉 찼어 뽐비 한 장만 나오면 되는데 뽐비가 안 나와 사실 못 부러내고 아 진짜 한 장 안 했네 비워 안 나온다 그럼 비워야지 대식이 형 반갑게요 아 뭐야 아 다른 애야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려 네 로닉 들어오 음 언도독입니다 대식이 형 들어가세요 여기 까이사 조언하세고 언도독입니다 들어가세요 대식이 형 나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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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언도독의 힘입니다 파이사당 plates 스티 cos best 포크 꽉 엽 슬롯 임 파이사 가이사 컷 개맥버어지 카이사 cut 대 Rome 정답 고로 아 뽀삐좀 줘 아니 뽀삐를 왜 안주는거야 도대체 맡겨놨노 오 나이스 좋아 좋아 바로 아니에요 겁나 세네 바로 컷다 했네 그럭저럭 아 나 개 망했네 이거 자리 못 비워가지고 지금 뽀삐 딴딴한거 벗어 이 친구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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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뽀삐 갖고갔으니까 안나오는거지 올리얼 쿠쿠 빠빠라 뿌푸루 뿅뚱 뿌푸루 삥뽀 아 쟤 특히 그냥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뜬 뜬 뜬 뜬 뜬 뜬 으잇 음 음 음 아니 왜 안나오고 사악자의 삽이 좀 났네 하루 하루 음 으 으 아 아 아 으 아, 다행이다. 살아남아있다. 백스 크는... 씻? 요들 다 팔아. 요들 싹 다 처분해. 마누라 빼고 다 바꿔. 에? 몰라? 이건희 회장님이 얘기하신 거? 처자식이랑 마누라 빼고 싹 다 바꾸라는 거. 불량 나가지고. 하우. 몰랐노? 와, 무송보가 나버렸네. 이게. 박취대로 맞네.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실수 눌렀다. 난 죽어도 돼. 자... 하이모 딩커. 하이모 딩커. 하이모 딩컵. 야 구인수 두 개 깔면 힐량 두 개냐? 구인수를 왜? 마공학 총검 두 개면 힐링량 두 배야? 뭐? 마공학 총검 모렐로 하나 더 만든 게 낫네 아니 모렐로 한 개만 있으면 돼 모렐로는 진짜 모렐로가 없어서 지금 직수 줘야지 아 야 끝이면 끝이니까 일단 픽토르가 나오면? 사모야 카이사 있어서 그렇구나 이 사람 육학자를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뺏어가더니만 있겠네 어 가까스로 삼았네 아니 쟤는 왜 카이사 있어? 아까 가져갔거든요 아니 나 하이머딩거 왜 살짝 밀쳐지지? 아 신지드 하이머딩거 아 나 오늘 개 안된다 진짜 자 너 빼고 해라 그냥 막나 박아라 하이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 턴이에요 하이 왜 안돼 두 개 만들어버려 뭐 이거야 안 돼 아 아이템 족같이 나오네 아 아 아 신지나한테 밀쳐져가지고 캐릭터가 옮겨질 줄 꿈에도 올랐네 음 음 음 음 음 아니 또여들이야 미쳤다 도들 또 어들 또 어들 또 어들 noodle 저렇게 3시까지 한 요들 한 될 뻔한 거 같은데 진짜? 요들 5조 5억번 했습니다 전쟁이 끝이 됐다 줌이 나왔는데 요들 겹쳐가지고 개망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자 8연승입니다 요들 겹쳐서 개망했어 어?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왜 1등 거의 빠지잖아 1등 요들인지 하이머딩거 너프 당했어도 존나 세네 아직 존나 그럼 아 요새 딩고만 하면 어떡하냐 이러면은 요들 비전 가자 요들 비전이 답이다 자 존나 꾹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지성 요들 가면 존망하거든요 참 지성인이 돼야 한다 참 지성인이 돼야 한다 참 지성인이 돼야 한다 요들을 가려면 아 진짜 간장하겄네 나 백스 두 마리야 나 백스 두 마리야 어긴 했네 저기 이제 수혜인 죽어야지 sincerity 아 이 낙소가 저렴게 그래 못잡아 저럴어 뭐 카이서 어떻게 잡을 거 해 보러 가야 아리 잡았어 어휘가 없네 카이사 끝 잔나한테 뭐라 해주면 잔나 공 쓸 때 애들 다 묻냐? 아닙니다 다 묻죠 공격이 아닌데 왜 묻어 다 붙어 어쨌든 붙음 시바 오키도키 욕하지마세요 욕하지마세요 죄송합니다 아 흑대 타한테 왜 저기 있노 아 아 망했다 저 왜 모노 저거 아 왜 학자냐 아 너는 3초 뒤에 죽는다 까이사 어찌 저런 혼종을 컷 지금 쟤도 나 때문에 망했어 아 쟤구나 같이 망하는거야 내가 누가 아이템을 잘 줬냐 싸움이 됐네 쟤가 템이 잘 떴다 진짜로 아 아 백스가 버티면서 조합을 먼저 맞추는게 나을까나 아 백스를 못 잡아요 백스를 아 잡았지만 컷 이렇게 끝났군 퍽 퍽 아 여들로 숙명부터 진짜 멘붕가 게임 종료 다 죽었네 네 혁신도 가고 꼴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얘지 투자 뭐야 나 골 3 아 또 실수 들었어 따로 없네 음 그래도 랭크는 떨어지지 않았다 타이머딩거 3성 됐나? 오얘지 나 초대해줘 딩거 3 일단은 오 오늘 롤초체스 방송은 여기까지 이해하는걸로 할게요 일단은 내일 오늘 중요한건 오늘 요거에 대해서 얘기했다는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거는 투게더에 제가 다시 잘 써서 올릴게요 음 오 오 음 또 내일 방송때는 그 요번에 VIP 선정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선정 기준 달라지면서 혜택도 달라졌는데 혜택 다섯번째인거 추첨을 통해서 반품을 드립니다 세명분한테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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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거 또 써야되고 하니까 제가 미리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흠 흠흠흠흠 그럼 여러분 편안하실 분 계시면 같이 들어요 으흠 물론 저랑 같은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쪽은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생각하곤 있거든 으흠 그리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바 아카나나님 심바 다들 안녕히 주무시구요 아카나나님을 위해서 어 트게더 공지 쓰고 영어 버전으로 잉글시 버전으로 어 노트 쓸게요 미안해요 왜 도망쳐요 지하 방송님 씨유야 씨야 아핫 멈춰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구요 매일 만나요